2023년 4월 21일, 가장 특별한 무대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청정 화순의 탁진 자연, 모색탄란한 봄꽃 강연. 2023 화순 고인돌 축제, 개막식 축하공연, 역대급 라이너, 투바루티, 김호중의, 안성훈, 임창정, 호유태, 한안카, 하이킹, 한혜진, 금잔리, 정다경, 영기, 강예슬. 지친 마음의 위안과 행복을 안겨줄 2023 텃밋고 싶던 봄꽃으로 물든 화순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023 화순 고인돌 축제, 개막식 축하공연, 4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 화순이 형성 높은 것과, 고개쳐도 떠오르는 것. 김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 안녕하세요.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모진 말로 멍들이며 불려줘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단 말 100% 함유되어 있거든요. 건강기능식품 매일 챙겨 먹는 게 쉽지는 않은데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도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젠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날 떠날 수 없다는 것 그렇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한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모진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너에게로 또 다시 돌아오기까지야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없이 서로가 다수 인정하고 있고 돌아와주시는 관객들도 함께 호흡하면서 잘 즐기면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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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고 싶던 모든 일들 제일 가장 큰 부분은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보게 저도 떠오르는 것 나를 보던 처진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모진 말로 멍들이면 맞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난이 변함 없이 닿을 듯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우리만이 볼 수 있는 라이브 정말 깜짝 이벤트였어가지고 아직까지도 팬분들하고 웃으면서 회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로 또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그때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거야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말 없이 저도 목적이 한데요 사실은 때로는 모진 말로 멍들이면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은 변함없이 닦을 듯한 노력 한번 노력 한번 지켜보던 너 너에게로 또 다시 돌아오기까지야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거야 널 떠날 수 없다는 거야 선물로 주시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가수님이 절대 안 오셔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한테 주신다고요? 네 차라리 마음을 잡아서 이렇게 저희가 캐리어에 캐리어가 찾으시라고 네 저희가 요렇게 자수님께 과장님이 이걸 드리기 위해서 신청을 받으셔서 호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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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혁 고갈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ем 고개혁 자숨여행 또쪽 가운데 각각 혼자 맥주 만들기 άν 퇴물 다 넘어울려 사 가 너만 몬 셋 시각팬 분들께 를 보여주세요. 탕수자 손에다가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짜리자 위자분들, 이렇게 포개해주세요. 아, 위에다가 쌓이나. 어떤 분이. 다닐지 모르겠지만. 봐라. 잘 챙겨줬죠. 건강한. 다닐지로 와 함께. 다닐지로 와. 안 가져가지고. 잘 전달해 주십시오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조건 찍먹, 찍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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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맥주 소주 암벽등반 암벽등반 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죽겠다 평생 라면 안 먹기 너무 죽겠다 평생 라면 안 먹기 아, 평생 라면 안 먹기 아, 평생 라면 안 먹기 아니요, 그건 라면 안 먹기 겨울에 입으로 시켜 겨울에 입으로 시켜 아, 아, 맞아요 에너지 넘치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평생 티톤? 평생 근육통! 평생 근육통! 이거는 고민이 힘이 되셨어요. 근데 두 개 다 너무 안 겪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 물엄 없이 떠나고 때로는 모든 말로 못 들이고 짚고 가겠습니다.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평생 먹어도 살았지. 무조건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것 애교 많고 애교 많고 애교 같은 애교 많고 누나 한 번 연락한 애인 1분에 한 번씩 연락한 애인 이건 뭐 하루 한 번이죠. 1분에 한 번씩이면 그게 취조 아닙니까? 인터넷 1년 끊기 내 인터넷 기록 공개하기 내 인터넷 기록 공개하기 애인 없이 5년 군대 재입돼 군대 재입돼 그냥 막 말하는 겁니다. 통화에 편집 당하기 통편집 당하기 통을 당하려는 건가요? 이거 나에게 차라리 통편집 당하기 아 통편집 당하기 네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쳐도 떠오르는 나를 보다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모진 말로 멍들이면 울려도 내 깊은 방향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다는 지켜보다는 박차를 강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자명감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 좀 주세요. 통화 좀 주세요. 너에게로도 다시 돌아오기까지고 돌아오기까지고 왜 이리 힘들었을까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날 떠날 수 없다고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날 떠날 수 없다고 내가 죽는 날 내가 죽는 날 내가 죽는 날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모진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다는 눈으로 지켜보다는 너 너에게로도 다시 돌아오기까지야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고 이제 나는 알았어 저도 항상 너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정말 저도 오늘 이런 시간이 꼭 찾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이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잘 챙기겠지만 우리 아이스크래콤으로 감사합니다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이터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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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